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문화상품권 이벤트입니다 각 영상마다 한 분씩 드립니다 한 분씩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한 분 뽑아서 드리는데 이메일만 딸랑 남겨주고 가시면은 안돼요 가장 재미있게 쓰신 분에게 뽑힐 확률이 높구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 뭐야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오오 좋아좋아 자 하나생명 칼바람 오이큐입니다 에이피시바나 에이피시바나 때려 보여줘 맞춰 좀 아쉬운데 이거 많이 아쉬운데 야 우리는 미드에서만 뜬다 아 너무 짧잖아 이거 어 야 일단 잠깐만 장막 찍은 놈 누구야 장막 뭐야 야 장막 괜찮은데? 아니 얘네 다 어디갔어 장막콜 장막콜 거기 날라온다 날라온다 여기 숨어있으면 돼 야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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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피시바나 에이피시바나 근데 우리 왜 미드에 있는거야 우리 근데 원래 그니까 우르프 원래 미드에서 하는거지? 기선제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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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아파 어 장막실 풀고 에어 이리제어 W 배웠는데 에어 에어 CS 다 낼거 2 2 맞아? 아 르블라왕 좀 재밌어 보인다? 2 2 아 내가 볼 땐 쉬바 나 정글 돌아야 돼 인정? 인정 인정 인정? 유채 박혀 오오오오 장막스 좋은데? 야 정글 아닌 거 같애 라인 쓴다 내가 볼 땐 정글은 아니야 일단 아 죽었어 이거 오케이 좋아 포탑 돈 똑같구나 아 죽을 뻔했다 Q AP AP 데미지가 상당히 맘에 안들어 아 죽었어 뭐해 아 W 찍었어야겠다 아 씨 잘못 찍었다 어 이제부터는 이게 언제부터 센 거야? 진화를 해야 되나? W가 무한인데 레이스 탈다 확 쎈데 어 이거 앞에 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어 무한이야 무한 W 무한인데 계속 눌러줘야 되네 겁나 귀찮은데? 어어 러브샷 가자 마관 일단 마관 모선 마가 모선 마가 센 거야 이거 대포 으이잉 후우 이선만가? 아니 왜 탓 받아줘 내가 안타야 태기 너 혼자 탯바구니 렌벨 개념 렌벨 너로 제게 약해 자 내가 볼 땐 빠르게 레벨링을 해야 돼 여기서의 핵심은 와 이거 개빡세여 1W 아 쉬바 나 개똥챔이잖아 유대부터 가야돼? 혼자 경험치 빨지마 같이 먹어 아 야 어떡해 바텀 로밍 한번 가줄게 오오 지졌어요 가기전에 하나 먹고 나 제이스 미쳤어요 얘들아 간다 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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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도와주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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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대박 몸 대박 몸 됐어요 몸 됐어요 좋았어 좋았어 참 참 야 너무 구린데 이거? 아 너무 구린데? 아 루덴 먼저 가야 된다 야 텔 탈게 아 텔 없구나 여기 아 바텀에서 모여 바텀에서 모여 바텀에서 모여 바텀에서 모여 바텀에서 모여 해처 모여 해처 모여 우리 뭉쳐 뭉쳐로 갑시다 여기 그래 그래 인생을 같이 가야지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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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있어, 느낌있어, 느낌있어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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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굉장히 빨라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속도를 느끼고 있어 엄청나 6레벨이 되면 이제 좀 쎄지나? 5레벨이 되면 변신 침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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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침뱉기 데미지가 침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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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개쓰레기야 어떤 놈이 재밌다 그랬어 침뱉기 침뱉기 개쓰레기잖아 이거 뭐야 침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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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네 그냥 서포터 야 방금판에 룰루나미 이런거 없었어? 침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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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원딜인 할걸 침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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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tel 침 내컨? 아 카이사 한번 안나오나? 하이사 갱돌겔 빚었다 깜짝 놀랐어 한판 더 해야겠다 이판 영상 망했다 내가 볼 때 오! 야 쎈데? 오 여기 느낌 있는데 오? 오 뭐야 오? 야 느낌 있는데? 해! 야 궁 있지? 나한테 궁 없었네? 피해주고 아 템 나오니까 느낌 있네 뭐해 너는 아니 너 너 진짜 뭐하냐 근데? 장로가 나왔는데? 아 진짜? 야 형이 형이 용 20% 추가 피해 입히거든? 쎄 보이냐 근데 뭐해? 보여주지? 나 용 20%야 데미지 추가 시바나 버프 야 용끼리 싸우면서 어디서 감히 겸상을 해? 용먹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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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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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갑지? 아 이게 이게 분도를 분도를 채워야 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몇 개가 된 거야? 아 하나씩 그냥 그냥 진화하니까 개쎄네 이게 뭐야 저거 와 왜 더웠다 느낌 있어 왕 덤벼봐 에잇 거냐 겠다 퉤!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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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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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ㄴ쎄히 퉤! 루옹! 퉤! 느낌 있어 하지마 야, 디졌다 데캡 떴다 니대 형의 가래친 맛을 보여주마 데미지 몇이야 이거? 최대 체력의 3.25% 마법 피에다가 뭐 하여튼 겁나 세네 오케이 바론? 바론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안가져 으이엥 변신해서 돼 아, 이제 전령이 온다 아이씨 으어어어 어어어 оч 으어어어어 도와주신 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앜아아아아아아아아 wanted to w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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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좋좋좋아 활기통 엔진이다 덤벼라 어이,여기타 Kalau Night 이이 송 대신한 다음에 이송 어 어 꼬옹 폐 으으으힣 짚사? 아앜 götec 시바난 은근 괜찮네 변신만 시키면 좋을 Unity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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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가요. 오우우우우우 에이 자 일단 1억 채워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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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니다. 2번 타자 권성윤 1탄 달려. 1탄 달려. 앞으로만 달려. 변신 왕 앙 앙 앙 앙 집사 집사 앙 앙 앙 앙 앙 디지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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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